결정적으로 그만 꿈도 꾸지마 차분한 목소리와 냉정한 말퉁 뭘 봐요 그린트샷? 아야 안해 아야 나 이걸 못해 화내지 말고 한 번 생각해 보라고요 생각하긴 뭘 생각을 해요 많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모장님 일단 먹어요 나와요 아모장님 못해요 정말 이거 아니야 그냥 청만 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이 일은 정의구현을 위한 거라고요 정의구현 같은 거 난 모르겠고 그냥 나는 못하겠다고요 그냥 변호사님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알아서 빠질 거예요 그쵸 사모장님? 제가 말씀을 안 들었어 그렇지 빈센조 변호사님은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나름다수 하지마 이거는 100% 먹힌다니까 투자 협약 막고 오경자 씨 복수도 해야죠 아 그래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아니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코치 해줄게요 정의구님 뭘 당황하도록 알 수 있다 사귀는 줄 알겠어 사귀는 줄 알겠어 난 괜찮아 날 위해서 한 말이잖아 아니야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야 나 따라오지마 내 사무실에 놓지 말고 태용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태용 진짜 슈가 새끼 하ı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